오늘은 대부도에 송칼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현기 휴일은 매주 수요일이구요, 영업시간은 10시부터 다시 40분까지 하네요. 마지막 주문은 7시구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울막걸리도 있어요? 어디까지가 닮는 소리 안나? 이건 뭐야? 막걸리는 서비스야? 네. 아, 그래? 갖다 먹어야 돼요? 아, 네. 아, 자기가 갖다 와. 영업시간은 서비스입니다. 가자. 막걸리를 서비스로 주니까 도전같습니다. 맛도 좋아요. 맛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막걸리는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이건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가봐요. 잔이 이렇게 구울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걸리 한잔 따라봐. 다음엔 다진칼국수 둘고 진짜 1경이네. 이제 화전을 따라봅니다. 우리는 다진칼국수를 조개 한잔 하나 시켰습니다. 아, 화전이 나왔는데 Just realized that nice one on every summer struggle. 정말 맛있게 성 trainer. 화전 좀 잘라 봐요. 그냥 먹으면 돼. büy 부ồng, snail waste with mini, 아, 그래? 잘라놨어. Semana fruit. 안녕하세요! 킹킹킹 아, 맛있겠다 다 간다 우리 김치 정도 한번 셀프해요? 빨리 가서 사와 마시겠습니다. 한국 사람 왔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봐. 너무너무 파. 됐어. 떡개가 더 고우면서 아주 그냥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게 생겼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맛있게 생긴 김치가 셀프라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칼국수 싹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다음에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봐준 열무김치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막걸리도 싹 먹구요. 와 다음에도 꼭 여기를 꼭 봐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로 중간에 또 다른 점을 가진 하나가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